키노 moinsector 환주 몬스 팬들께 한 명씩 인사를 해볼게요 파이팅 힐리 힐리 창피 안녕하세요 아이처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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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K- adesso 처음 보고 이렇게 미국에서 흥부들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설레는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신나고 눈이 좋습니다 설현씨는 어때요? 네, 팬분들도 원래 같이 진행해주시는 모습이 되니까 잘해보니까 어때요? 오늘 보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, 그럼 바로 이어가 볼까요? 네, 우리 다음 곡은 나의 differences 저희 telefon회에서 참에게도는 Music 감사합니다.